장성군의 아열대 작물인 천혜양과 레드양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열대 작물은 주로 제주도나 전남 남해안에서 재배됐는데요. 장성군이 아열대 작물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부터 본격 출하를 시작한 장성군의 천혜양과 레드양입니다. 특유의 상큼한 향과 과즙을 가득 품은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주문이 이어지면서 농부의 손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2,400여 헥타르로 전국 재배의 5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장성군은 46 농가의 11.8헥타르로 전남에서는 구례 다음으로 재배 면적이 가장 작고 규모가 가장 큰 영암과 비교하면 4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장성군의 아열대 작물 전망은 밝습니다. 사과가 재배되는 난방 한계 지점과 단감을 재배하는 복방 한계점이 교차되고 최근 5년 동안 냉해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아열대 작물 재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농촌진흥청 역시 국립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부지를 장성으로 선택하는 등 장성의 아열대 작물의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또 국내 면적 14헥타르에 불과한 아열대 대표 과일인 레몬 재배에도 나서고 있어 아열대 작물 재배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방송인이자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 도본코리아 대표가 장성군에 외식산업개발원을 설립합니다. 장성군은 도본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뱉고 옛 노인복지회관 건물에 도본 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군은 도본 외식산업개발원이 오는 9월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2주 이슈 시간입니다. 광주 광산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죠. 제1공영 주차타워 건설공사가 24일 수요일 첫 삽을 뜹니다. 주차타워가 들어설 송정동 상업지역은 송정 매일시장과 떡갈비 거리 등이 밀집해 있어 평소에도 주차난과 관련된 주민 민원이 많았는데요. 예산 8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말 중공될 예정입니다. 차량 190대가 주차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10개 가출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전일빌딩 2, 4호에선 출판 기념회가 열립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사진으로 검증한 사진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진 자료집에서는 국내외 기자들과 일반인이 촬영한 미공개 사진을 포함해 1만 5천여 점이 담겨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5.18 민주화운동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고 중요 장소에서의 사건, 옛 전남도청 탄은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진 자료집은 옛 전남도청 보건사업의 전시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입니다. 목요일인 25일에는 범도민 의대유치추진위원회가 서울국회의사당을 찾아 의대 유치 촉구 결의 대회를 엽니다. 전남의 의료 인프라는 취약합니다.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옮겨가는 전원율이 9.7%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전남이 30년 동안 국립의대 신설을 줄곧 요구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최종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목포대와 순천대가 참여하는 범도민 의대유치 추진단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의대 유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주 이슈였습니다. 직장인들이 치솟은 물가에도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곳이 구내식당인데요. 그나마 저렴했던 구내식당들도 가파른 물가 상승에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이 북적입니다. 한 끼 6천 원의 메뉴도 다양해 직장인들은 물론 외부인들까지 구내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에 1만 원, 1만 2천 원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천 5백 원, 6천 원이면 충분히 내 먹을 수 있는 거, 부피식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저렴해서 더 오게 되고. 이 구내식당은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6개월 전 가격을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다른 구내식당도 마찬가지. 푸짐하고 정갈한 음식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기존 가격으로는 유지가 어려워 최근 지난해보다 가격을 1천 원 올렸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01로 전년도보다 6.9%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3.6%, 외식 물가 상승률 6.0%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가격은 올렸지만 이익은 크지 않다는 게 어깨의 하소연입니다. 기존에는 재료비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절반 이상으로 늘었고 인건비며 공과금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매출액이 늘었기 때문에 세금 부분이 너무 과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렴한 한 끼의 대명사였던 구내식당마저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잇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 광주시가 옛 방직공장 부지 개발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시민들이 일하고 즐기며 삶을 함께하는 이른바 직주락 15분 도시 전략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 도시정책시찰단, 박주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와 박세진 금오익스프레스 상무 등은 어제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등을 방문하고 도심 복합개발 구상과 접목 방안에 대해 현지에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의 도시, 지역 내 에너지 집적화 등을 위해 일과 주거, 교통과 이동, 공간과 건물을 연결한 15분 도시를 미래 광주의 청사진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어제 광주를 찾아 지금의 양당 정치를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더 추락할 것이라며 새로 창당한 새로운 미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무능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를 모두 비판하고 양당 체제가 싫은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신당을 통해 지금의 진영의 정치를 국민의 정치로 되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곡성군이 양수발전소 건설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한국동서발전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곡성군과 한국동서발전은 양수발전소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광사업 개발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곡성군에 포함한 6개 자치단체를 신규 양수발전소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로 키오스크나 디지털 메뉴판 등 스마트기기를 선택해 도입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에 바라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 말까지 구비서류를 갖춰서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겨울 전지훈련 등으로 전라남도를 찾은 스포츠 선수가 2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지훈련과 대회 등으로 952개 팀, 선수 24만여 명이 전남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전지훈련 전수단이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227억 원에 달한다며 전지훈련 유치실적 우수시군을 선정해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은 내일까지, 전남 서부지역은 모레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에 5에서 15cm, 전남 서해안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20cm 이상이고요. 전남 동부지역은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수와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경보가, 그 밖의 전남의 15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순간풍속, 추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고요. 기온은 점차 더 낮아지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에다 최고 기온 0도, 보성 영하 2도로 어제보다 8도에서 1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와 강진해나 최고 기온, 영하 2도로 춥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영하 2도에서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그 밖의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최고 5미터로 매우 높겠습니다. 이번 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주말에 평년기온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